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자 이번에는 18억에 이걸 삽니다 우리의 시나리오는 맥 한줄을 띄워서 어 20억대에 한번 바라보는 맥에다가 올 듯한 줄이 20억에 팔렸으니까 맥 한줄 뽑으면 그래도 한 20억대까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할 할 해볼만한 것 같아요 장교물이라서 제가 어떻게 던져 큐브는 교불 큐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하지요 아 안됐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레드 큐브로 가야지요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면 됩니다 네 네 기회적인 옵션? 아이콘 줄인가? 어? 도전 다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나오면은 좀 그런데 아 두개 사기 좀 그런데 아이콘 한번에 나올까봐 아이콘 귀찮긴 하다 근데 아 아 모르겠다 가보자 아니 이걸 썼어야지 왜 내 큐브를 썼냐 아 아 아 아 장전선 낸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MP2줄 더 모르겠다 돌려봐 아 아 개망했다 아 큰일났데 이거 어떡하냐 아 큰일났데 이거 어떡하냐 아 이거 해주면 안됐는데 아 씨 큰일났다 아 아 욕심부렸어 욕심부렸어 아 창조선에 떴네 난 모르겠다 이제 아 이거 아까워 죽겠네 아 아 아 시나리오 실패했습니다 너무 욕심부렸어요 아 이거 몰라 어 맥이 올 때 12%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요정도라면은 포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요정도라면은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자 최저가 얼마 있습니까 자 저희는 매액 두 줄이고 힘도 거기에 올 때 12%라도 있다 이건 가에 딸렸고 아에게 힘이 40이다 얼마입니까 얼마에 팔아야 되냐 자 계산을 해보자 자 이제 먼치가 들어간 금액이 금액을 계산해야지 그치 네 먼치가 들어간 금액 기본 19억에다가 큐브값 한 2억 들어갔다고 쳐 그러면은 19 21 수수료 7,022 그래도 먼치가 팔려면 24는 팔아야지 1,2억 남는 장사로 재미 좀 보지 않겠습니까 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벌이 24억 5천 19억에다가 19억 투자했지 2억 21억 수수료 5천 6천 아 1억 5천이면 괜찮네 1억 5천 2억 남는 손이면 눈 아프지 않아 요렇게 가자 조금 욕심내보자 기본 올테니프로드이 세니까 아니죠 팔리면 이득이지 가위값이 안드니까 오케이 요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12%가 나와서 최소 본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누구요